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서경 전 회장, 박태호 이사장, 강동원 상임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애틀 한인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임성배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홍윤선 부회장의 개회선언, 안무실 부회장의 성원 보고에 이어 국민 의뢰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조기승 시애틀 한인회장의 환영사, 박서경 회장의 인사, 박태호 이사장의 격려사, 강동원 상임고문의 축사, 이경로 동북부연합회 초대회장의 축사, 김민재 감세의 감사보고, 이흥복 수석부회장의 사업보고, 임성배 재무의 재무보고, 김병직 선관위원장의 선관위 보고가 있었으며, 박서경 회장은 함께 수거해준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11대 총년회장으로 당선된 이상규 신임 회장은 성미연합회와 지역한인회 간의 유대관계 강화와 각 한인회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별히 오레곤 한인회에서 발간한 오레곤 한인회 50년사는 매우 귀중한 한인회의 산 역사로서 많은 감동을 받았으며, 성미 각 한인회에서도 후세를 위해 한인회록이 발간될 수 있도록 연합회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당선 인사를 했습니다.